음 자 5 이렇게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와 담붕나무가 생기다 와 담붕나무요 어 또 여기에 종이도 막을 냉오 옳지 옳지 와 자 이번에 빨간색 빨간 담붕나무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조란색 은행나무를 만들어주세요 은행나무는 어느 쪽에 뿌릴까요? 아까 빨래한 사건이 이쪽에만 만들어 주십니까 물이 안 맞는 쪽에 만들어 볼까요? 그렇죠!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릴 때 위아래로 툭툭툭하면 이렇게 우와 이쪽에만 뿌려줄까? 우와 우와 오 그렇지 그렇지 응 옳지 옳지 어우 묻었다 그렇지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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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볼까요? 요거 한번 뿌려볼까? 그냥 뿌려볼까? 와우 와우 우와 진짜 신기해 와우 신기해 우와 그래 빨리 오우 잘awia 뭐지 옳지 옳지 못찌게 우와 얘 섞였네 연두색하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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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루 랄라 노래 부르면서 옳지 옳지 와 우와 얘도 조금밖에 안 남아 자 이제 파란색이 남았다 파란색 파란색 쭉쭉쭉 쭉쭉 그렇지 옳지 야 옳지 안 했다 옳지 응 그래 오 멋지다 우와 우와 다 했나요 다